오 예 찬스요 지금은 빠르게 아반도가 올라갑니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오 예 좋았어요 워낙 탄력도 좋고 신체 적도가 있어요 아반도 선수가 아반도 선수가 어떻게 녹아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준 선수가 체력 안배 차원으로 이 라인업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바람에 지금 좀 잘하고 있죠 아반도 풀업 점퍼 오 좋습니다 오 어이 춤 gewe었죠 셀요 세포포시 변주령 함께 Blizzard ט o p 밤도 안절리 Gu 수 사례 아 호스베 한 차례 보여줬고 아반도 드라이브인 스피드 모브 점퍼 아반도 선수가 다시 한번 자유투라인 위에 서있습니다 두고있네 이준이 드라이브인 다시 보시죠 아반도 안쪽 들어왔습니다 드라이브인 아웃너버 상황 이준이가 뜁니다 아반도 잡자마자 던집니다 지금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알반도 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승의 스트림 아반도 풀업 점퍼 크로마 2쿼터 남은 시간은 1분 44초 알반도 이동하면서 쏩니다 자 두 명세 더블팀 스빗 성공 KGC 그리고 아반도가 뜹니다 아반도 더블X 로이 5분 나오겠는데요 야 이것도 상대 힘든수스거든요 와 석정 플레이 준비한 건 아반도입니다 4は 1gren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15